그러면 이제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SSH라는 것을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성한 인스턴스 I343EDE37번이라는 인스턴스, 즉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인스턴스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이 컨텍스트 메뉴 중에서 커넥트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선택한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위쪽에 connect with your standalone SSH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프로그램 SSH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SH라는 것은 마치 HTTP, 즉 웹, 그 인터넷과 같은 일종의 통신규약 같은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 같은 게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그 웹브라우저에 해당되는 SSH라는 통신규약을 사용할 수 있는 이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들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생활코딩 수업에도 적어놨듯이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윈도우 사용자라면 putty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x-share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맥 사용자라면 터미널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코딩 수업에서는 각각 환경들이 너무 다르고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는 건 제가 힘든 일이라서 그냥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빌트인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클라이언트, 이 자바라는 기술로 만드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웹 환경에서 바로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링크를 이 탭 부분에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현재 자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지금 요구되는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따라가보죠. 그럼 여기 영어가 복잡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여기 있는 이 install java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java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보죠. 그럼 여기 agree and start free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요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것을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더블클릭해서 자바를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설치 누르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 자바가 성공적으로 설치됐던 메시지가 나오면 닫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다시 아마존 웹서비스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내용을 끄고 화면을 리로드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고요.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면 자바가 잘 설치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루트로 하지 마시고요. 우분투로 해주세요. 우분투로 하시고요. 키네임은 openTutorials underbar key.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그 이 키의 이름이 openTutorials underbar key였거든요. 저번 동영상에서. 예 그 이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름을 바꾸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private key의 path 바로 그 키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path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은 이 파일이었고요. 이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눌러보면 자세히가 있고 자세히 보면 폴더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째 뭐 카피가 잘 안되네요. 그럼 여기 저 같은 경우 윈도우 8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 탐색기에서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이 path가 나오는 부분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현재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C드라이브, 데브, 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슬래시하고 이 openTutorials underbar key.perm이라는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의 주소를 파일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pm이라고 하는 게 윈도우 탐색기 상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설정의 문제니까요. 만약에 안 보이면 뒤에다가 .pm이라고 직접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키 로케이션은 현재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해놓은 이 키의 위치를 저장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다음에 접속할 때 이렇게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편리해지겠죠. 그 다음에 런치 ssh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귀찮으면 체크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ccept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yes을 누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yes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자유롭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아마존 웹서비스 인프라 위에 여러분이 생성한 인스턴스 즉 우분트죠. 그 우분트에 현재 접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콘솔을 이용해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 위에 구축되어 있는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컴퓨터처럼 그래서 여기서 ls-al을 입력해보면 이렇게 명령어가 입력이 되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를 쓰지 않는 서러움이 있죠. 한글이 잘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세팅스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터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잖아요. 그 중에서 제너럴 부분에서 인코딩이라는 거에서 utf-8을 선택하고 OK를 누르고 한글을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글 입력이 잘 될 겁니다. 아시겠죠?